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이번 주간에 두 편의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속한 교회들 서울에 많잖아요 교회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 섬기신 장로님들이 연합한 그 회가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라는 큰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좀 촉청 특강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줄 말씀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줄 말씀을 이렇게 좀 두 편을 준비했어요 장로님들께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렇게 좀 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도대체 야이로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지녔고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축복을 주셨는가를 좀 다루려고 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영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고 대지가 달라지는지 두 배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대로 야이로 이야기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외딸이 있었습니다 열두 살 난 외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셔서 야이로의 품에 안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야이로의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딸 내가 살려야만 하는 이 사랑하는 딸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니까 아마 살리고 싶은 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 저에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뭐 코로나로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진짜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이 죽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좀 살려주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진로의 문제들 다양하게 아마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싶은 그 딸 딸이 아마 여럿이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살리실까 오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고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영적 자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영적 자세 이 시간 그 영적 자세를 딱 붙잡고 정말 주님께서 기적같은 역사를 행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자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엎드리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을 살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모두 다 딸을 살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인 자세를 먼저 보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좀 길어요 우리 4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배경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음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다 환영하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다양한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정말 야이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정말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정말 내 자녀도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부모님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살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렸지만 야이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야이로가 영적인 선점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고하니 그랬어요 다 기다렸는데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먼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라고 한 사람은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물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 수준이지 예수님 정말 우리 집에 꼭 오세요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 예수님 기다리죠 환영하죠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적어요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된 이 헬라어의 원어를 살피면요 굉장한 의미가 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를 땅에 댔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앞에 제가 자주 말하자면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한 간청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간절한 간청 정말 간절할 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아가 갈멜산 위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듯이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좀 꼭 와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간청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은 주님 당신 앞에 나와와서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삿개오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지만 지금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삿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화해야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모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침을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왔는데 주님이 개들에게 떡을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나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이 가나한 여인의 그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눈이 먼 바디메오가 다위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을 지질 때 다른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지만 주님은 외면치 않고 그를 불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의 간청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역대하 16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두루 다니고 계세요 사람을 찾는데요 능력을 베풀 사람을 찾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 베푸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어요 가보나움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길 원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심으로 찾질 않았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야이로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짧아졌습니까? 왜 우리 초대교회 시절 또 우리 초창기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줄어들어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눈에 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납니다 우리들의 야이루의 심정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 딸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은 것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죽어간 딸과 같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자녀들의 문제까지 다 갖고 있지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간절히 간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멍하니 잊지 마십시오 영적 자세를 고쳐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가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엎드리는 영적인 선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간절함이 그것보다 약한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그런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길 원합니다 간구하길 원합니다 참 예배자 참 기도자 이 영적 자세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좀 능력을 베풀까? 내가 능력을 베풀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누굴까?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눈길에 든다면 그 주님의 눈에 든 야이로처럼 죽은 딸이 살아나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께 믿음의 영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사랑하는 딸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립시다 주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영적인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을 지켜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중 중요한 한 가지가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이 얕고 또 죄 가운데 쉽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로 말 실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신앙의 자세 가운데 이 하나가 입술입니다 성경에 보면 입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입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부분 가벼운 신앙의 사람들이요 조금만 마음이 힘들어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참 헌신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보면 그래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묵묵히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말이 없어요 당장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말을 아끼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가 먼저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희 집에 좀 꼭 오세요 간구하는 그 간청에 쾌히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딸을 살려주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고 계신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우리 딸은 살아날 거야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걸음이 자꾸 늦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42절 하반전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무리가 막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애워 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걷기가 힘든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빨리 살리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딸이 죽어가는데 시간이 급한데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자꾸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이 아예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야이로 사건을 4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 야이로의 사건 딱 중앙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오히려 야이로에게는 더 힘든 일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45절에 보니까 가다가 멈추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답답하게 그냥 빨리 가시지 좀 멈춰서 가지고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서 계십니다 손댄 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답답하죠 솔직히 답답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이로는 한마디 말 안 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이로가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급해요 딸이 죽어갑니다 이제 그만 빨리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이로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묵묵히 입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입술을 지키는 그 모습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야이로의 모습이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야이로가 입술을 지키기보다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으면 가벼운 입을 열어서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벼운 언어를 남발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목이 말라도 불평했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지나는 땅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또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근수근되고 불평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숙이 14장 27절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했어? 그럼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이 가벼웠어요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들린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불평의 말은 반드시 더한 불평거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망의 말은요 반드시 더 원망할 만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영적인 언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늘 안 돼요 왜?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평할 것이 자꾸 생겨요 왜? 하나님이 그 듣는 대로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열매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을 아껴요 입술을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비 대표적인 주자죠 엽기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겠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을 지킨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입술을 지키는 자를 굽어보시고 그 입술을 지키는 순간에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떠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지연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술을 가벼이 놀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고 자신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주님께 빨리 가자 따지거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원망하는 불평하는 얄팍한 입술로 주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려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면요 불평거리가 더 생겨요 제가 전에 감사절 설교할 때 감사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면 더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언어의 원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반드시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비록 지금 상황은 답답하고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입을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딸을 결국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을 지키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알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영적 세 번째 자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길어지면 환경이 더 악화되고 문제가 더 꼬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일하고 계신가 역사하고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기 쉬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귀가 자꾸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돼요 외적인 환경의 마음을 뺏겨서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이제 움직이셨어요 그러던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느라고 지체됐어요 그 답답한 와중에서도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루증 이 여인을 고치고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는 그 찰나에 이제는 끝나면 바로 이제 가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에 오늘 본문 49절 절망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아직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대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기치 않던 지연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이 혈루증 이야기만 끝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면 내 딸이 살 건데 이 희망조차도 꺾여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선고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으로 야이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0절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한번 5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들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절망의 이야기는요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었어요? 우리 주님도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음성을 같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약속의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 힘들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환경을 보고 사람들 이건 안될까 이건 뭐 어찌어찌 이런 그 부정적인 소리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귀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를 딱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 가진 헬러의 뉘앙스는요 이제부터 믿어라 그거예요 이제부터 믿어라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다 상황이 절박할 때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일찍 상황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은 끝이에요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곁에 누구도 계세요 주님도 계십니다 주님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때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곁에 계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음성을 들려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뭐만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이러니까 가면 감염되기 싫고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마트도 가고 장도 보고 식당도 가고 교회는 안 와요 영적 자세를 다시 고쳐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말씀하시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다 딸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어요 주님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그래요 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죠? 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53절에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어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건 사실입니다 죽었으니까 잔다 그러니까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죽은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미래를 보면 그 딸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미래를 보면요 사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다 물리치시고 들어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선언하십니다 전능자의 소리입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울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눈물이 퐁퐁 났어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아 왜 그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지 알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랑은 미래를 향해 흐른다 그랬잖아요 과거와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 딸은 죽었어요 세상에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 소리의 마음을 뺏겨서 낙심하고 미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이런저런 낙심하기 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 않아요 절망하기 쉬운 세상의 소리를 막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왠지 기운이 빠지고 몸도 지치고 힘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하고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두고 있는데요 뭐 얘기도 들어보면 그 안에서도 코로나 끝나고 나도 성도들이 100% 회복이 안 될 거야 뭐 70% 80%나 나올까 뭐 이런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어 그냥 저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이제 막 다 풀리면 막 어떻게든지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낙심해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뉴스 보고 세상에 뭐 보고 뭐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네 뭐 누가 감염돼가지고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불안해요 또 백신 맞는데 백신 접종자가 뭐 많이 죽었네 이러면 또 불안해서 백신 맞기도 힘든 이게 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저는요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그때 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가 다 잊혀지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더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넋그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월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간부터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3차 영가족 한마음 성경 통덕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1, 2차 전반기에 많은 분들이 통덕하셨어요 이제 하반기도 두 번 할 건데요 우리 새벽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만 해서 한 주간을 완전히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금요 날쌤 우리 말씀 묵상 우리 소그룹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죠 또 제자훈련 개강합니다 계속해서 특세 토비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의 말씀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된 이 하반기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빠져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대로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때로는 들리는 소리가 절망적이고 세상의 소리는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죽은 딸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 주님은 멀리 계획을 다 잡아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좁은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보면 막히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는 막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자세가 회복될 때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입술을 올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말씀에 빠져들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말씀과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석 자세를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엎드리는 모습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모습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은 딸을 살리셔서 품 안에 안겨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의 믿음의 영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